진짜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. 향을 맡았어요? 사람한테 향기가 나지. 맞아요. 그러지 말고 향수를 좀 바꿔봐요. 저 원래 인생 목뼈가 있었어요. 저는 레드벨벳 선배님 진짜 굉장히 팽인데 팽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. 팽클럽 활동? 컴백하면 산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막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응원하고. 레드벨벳 선배들 좀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? 있어요. 어때요? 진짜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. 향을 맡았어요? 아 그래요? 사람한테 향기가 나지. 맞아요. 그래서 진짜 나는 향이 안 나는데 진짜 선배님들은 좋은 향이 나는구나.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약간 생각했어요. 완전 팬이구나. 그러지 말고 향수를 좀 바꿔봐요. 그럼 다음에 또 볼게요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